진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콘 그리고 우리 패밀리 아이콘니커 디스코 이제 첫 스타트니까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예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이 노래는 22살 때 만들었던 곡인데 힘들 때마다 제가 항상 힘내자는 애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 더 힘내야지 힘내야지 했던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주시고요 가사를 잘 들어주시고요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더 장미 아이콘 앞으로 행복 기대해 주십시오 엄마는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곡이 있음 네, 우리 하나는 그럼 그냥 다닐 훈련 ㅎㅎ 터키 오우 오우 내일이 있으니까 내가 얼었을 적에 소망했던 꿈 중에 몇 가지가 이뤄졌는지 생각해봤어 그런데 내 꿈은 이뤄진 게 없었지 난 늘 화가 나서 왜 나만 이룬 거라고 세상에 이제 그 이상 들리지 않아 단체받지 않아 나는 이제 그 이상 시즌은 시즌 고민하지도 않아 우우우우우우 이 이어 지지 못하면 마른 고 humility 날け차 단단하게 내 맘은 그룹에 세상은 나 이젠 더 이상 두려워지 않아 다쳐가지 않아 나도 이젠 더 이상 주저앉지도 보기 아직도 않아 도데이 리슨가 도데이 리슨가 도데이 리슨가 도데이 리슨가 나야 언젠 더 이상 두려워지 않아 다쳐가지 않아 나 이젠 더 이상 주저앉지도 보기 아직도 않아 도데이 리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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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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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